자 그 다음에 이제 379 가보세요 379 이제 자 여기 오세요 우리 등기에서 이제 형식적 그러면 무슨 법? 이게 형식적 이게 이제 부등법 또는 그렇게 할거에요 절차적 똑같은 말이구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거 하세요 실질적 또는 실체적 이렇게 있고 기어오세요 등기에서 이제 실체적 나왔다 실질적 이거는 무슨 법? 민법 그럼 민법에는 뭐가 나와요? 민법은 이제 법률 행위가 나와야죠 그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민법상 유효권이에요 첫 번째 이거입니다 이제 법률 행위와 등기가 일치할 것 일치해야 유효가 되겠죠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자 이제 법률 행위랑 등기가 양자가 불일치해요 불일치하는데 책 좀 보세요 경호를 제가 쭉 잘라놨어요 보시라고 그냥 오늘 편하게 읽어보시라고 두 가지에요 첫 번째는 질적 불일치와 양적 불일치입니다 자 이거 책 보시면 돼 질적 양적 됐고 자 보세요 이 질적 불일치는 사건이 되게 좀 많은데 세 개를 좀 잘라놨어요 이렇게 첫 번째는 이거 하세요 등기 주체 불일치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잘 들어보셔야 돼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등기 주체죠 자 그러면 등기 주체가 누구예요? 등기 주체 당사자 당사자 자 이렇게 보세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갑과 의리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제 누구 앞으로 등기해야 돼요? 의로 앞으로 근데 등기가요 병 앞으로 잘못 올라갔다고 계약은 의리했고 등기는 누구 앞으로? 병 앞으로 요걸로 흔히 그렇게 불러요 등기 주체 불일치 여기서 그러면 병의 등기 용어는 유효다 무효다? 네? 유효 무효? 아니지 무효지 당연히 무효 아니에요? 당연히 무효 아니에요? 계약을 누가 했어요? 의리했잖아 등기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당연히 무효지 그랬더니 또 누가 그러세요? 아 둘이서 계약을 또 했대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지금 계약은 의리했고 등기가 병 앞으로 잘못 올라갔다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요 병의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이걸 이렇게 불러요 등기 주체 불일치 이렇게 보시고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요 등기 목적의 불일치 그럼 또 올려보세요 등기 목적이 뭐였나요? 우리 맨날 쓰던 말인데? 아니 아니지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이 제목이잖아 그렇지? 매매는 등기 원인이었고 여기서 목적이면 가면 좋아요 갑가을이요? 이렇게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모르고 등기를 이렇게 나왔어 전세권 설정 등기를 그럼 이제 보세요 계약은 뭐고? 임차권이고 등기는 뭐를 했다? 전세권 등기 그럼 전세권 이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보세요 임차권 등기랑 전세권 등기랑 똑같은 등기 별개 등기 별개 등기지 이건 당연히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돼야 좋겠지 등기 목적 등기 목적 이런 용어들 이제 한번쯤 들어보시라고 뽑아놨어요 그냥 그럼 세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등기 목적물의 불일치예요 보세요 자 등기 목적물 목적물이 뭐예요? 목적물 이게 부동산 자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이제 갑가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깁니다 근데 이렇게 했어요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토지가 두 개 있어요 작은 거 큰 거 자 밥이요 10번지 10번지 두 개 있습니다 이번에 갑가을이요 매매계약을 10번지를 체결했어요 등기는 11번지 했어요 그럼 보세요 계약은 10번지에 등기는 11번지에 그러면 요 등기 요거 요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겠지 부동산이 바뀐 요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예요 등기 주체 등기 목적 등기 목적물 요 세 개 바뀌면 그때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좀 기억하시라고 뽑아놨어요 이제 보셨고 여기는 이제 질적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양적불일치 양적은 뭔가 하면요 자 범진행위와 등기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양적으로 불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지판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번에 갑과 의리 이렇게 했죠 자 전세권 설정으로 딱 했어요 전세금은 1억 자 보세요 갑과 의리요 자 전세 이렇게 하세요 자 지금 범진행위를 자 이렇게 하세요 전세금은 7천만 원 을 줬어요 등기한이 모르고 등기부에 1억이라고 잘못 적었어요 이럴 수 있죠 또는요 전세금이 1억이었는데 등기한이 7천만 원으로 잘못 적어놨어요 이렇게 양적불일치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저기서 이제 문제 자 전세권 등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요 전세금은 7천만 원인데 1억이라고 잘못 적어놨더라 그럼 나중에요 계약기간 만료되면 어른갑한테 전세금 얼마 내나 그래야 돼요 1억 내놓으라고 준 게 얼만데 7천이잖아 다행히 얼마 안 들어 다행히 7천 받아가야지 자 1억 적어도 1억 내나 완전히 강도야 그거 반대로 반대로 자 보세요 을이 갑한테 전세금은 1억을 줬는데 등기한이 7천만 원 적어놨어요 그럼 이제 계약기간 끝나면 얼마 받아야 돼요 다 1억 받아야지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을밖에 없으면 1억 받으면 돼 근데 한 번 더 보자고 만약에 은하프로 지금 보세요 원래 1억인데 7천만 원 적어놨죠 근데 그 다음에 갑이 병한테 보세요 7천만 원한테 적어놨어요 등기 위에 이렇게 했고 갑이 병한테 가서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써 전원을 설정해야 하죠 그럼 병 보세요 얘 얜요 자 전세금을 지금 보세요 원래 1억인데 7천만 원 적어놨죠 그럼 병 얘는요 전세금을 얼마로 알고 들어왔어요 7천만 원으로 자 근데 보세요 근데 자 요건물이 경매가 딱 들어갔어요 그럼 법원은 제일 먼저요 을한테 7천만 원 줘야 돼 1억 줘야 돼요 그렇죠 7천만 원 줘야 되겠지 1억 줘버리면 병의 보호가 전혀 안 되니까 자 한 번씩 7천만 원인데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결론은 양쪽 풀일치는 사건이 두 개죠 둘 다 어떤 한도로 보호한다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안다 그렇게 하시면 돼 오늘은 그렇게 하시면 돼 그 이후엔 나중에 이제 민법을 좀 공부하면 좀 어려워질 거에요 결론 기억하세요 양쪽 풀일치는 둘 다 큰 거 작은 거 어떤 간도로 유하다 작은 간도로 유하다 켜집니다 됐고 결론 그래서 일단 사건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한번 쭉 보시라고 뽑아놨어요 명칭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런 명칭들 딱 보시면 사건이 떠올라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비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 더 보세요 하나 더 보시면 이렇게 할게요 민법상 이유가 되려면 법률행위랑 등기가 일치해야죠 불일치할 때 잘라봤어요 문제가 뭔가 하면 이번에는요 법률행위랑 등기는 일치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행위변동과정 행위땡이 약간 불일치해요 그걸 세번째 그렇게 불러요 유효권에 안하다 유효권 안할권 여기도 이제 볼게요 제가 사건을 쭉 적어놨어요 이렇게 이제 보세요 자 볼게요 자 요 사건들도 이제 아마 이번주 수업에 한번쯤 다 나올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놓으세요 자 지판 보시고 첫 번째는 주고 왔어요 중간 생략 등기 자 들어보시고 네 들어가세요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자 무슨 뜻? 그래 중간이 생략된 등기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고 자 보세요 제가 사건을 말씀드릴게 사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갑이에요 갑이 이제 자 1980년 초반이에요 강원도 산골에 땅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80년 초반 강원도 산골 땅 그 평당 얼마나 할까요? 이때요 기껏해야 몇백원이었어요 10원짜리 엄청 많았었어요 이때는 근데 보세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의리 땅 왔어요 야 니 땅 나한테 팔아 시세 3배 준대요 자 팔아요 말아요 3배 3배 팔아야지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꿈 보세요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일 먼저 뭘 적어야 돼 계약했으니까 뭐 적어야 돼요? 해악을 적어야지 갑글을 적어요 자 매매계약서 딱 씁니다 이제 딱 썼고 자 갑이 딱 그래요 자 제 이름은 갑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름이 뭐세요? 그랬더니 의리 딱 그래요 너 거기다가 내 이름만 딱 써라 허 안 산다 자 보세요 매매계약서에 매수인 쓰면 안 산대 자 갑 팔아야 돼 말아야 돼 3배 3배 아 3배리가 지금 팔아 말아 팔아야죠? 팔았어야지 무색해서 보세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매수인이 빈칸이죠 이걸 80년도에 그렇게 불렀어요 빈계약서라 불렀어요 빈계약서 뭐가 빈계약서? 매수인 칸이 빈칸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계약하고 의리갑에게 대금을 주고 갑이 의뢰에게 이제 다시 이렇게요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의리 이제 빈계약서 딱 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3년 지났거든요 그랬더니요 자 갑의 토지에 대규모 휴양시설 리조트 콘도가 들어옵니다 여기가 대명 콘도 사건이에요 대명 콘도가 우리나라 최초 최초 콘도에요 근데 그 후에 을가병이 다시 부동산에서 매매격을 쳐기네 그럼 이제 보세요 빈계약서의 매수인 누구로 적어요? 평으로 적어요 그리고 등기하는 거예요 자 갑에서 누구 앞으로? 평 앞으로 그럼 등기부에 이제 누가 없어졌어요? 의리 없어졌죠? 여기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없어졌다? 우리 자 근데요 한번 보자고 자 갑의 보세요 좀 전에 이제 땅을 3배 팔았죠 그럼 얘는요 병한테 얼마에 팔았을까요? 자 보세요 요게요 실제 사건이 대명 콜 사건인데요 천 원짜리를 한 5만 원에 팔아요 얼마에 샀다? 천 원에 사가지고 얼마에? 그래요 원래 토지는 그렇게 떼요 가격이 그래서 토지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셋 갑의병 셋 중에 이제 보세요 셋 중에 돈 번 거는 누구예요? 의리 다 벌었죠 자 근데 보세요 그럼 이제 의리 돈 다 벌었는데 누가 이제 잠이 안 와요? 왜? 싸게 팔았지? 그래서 이제 갑이 법원에 딱 간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누구한테 팔았다? 을한테 팔았죠 등기가 누가 앞으로 올라갔어요? 병 앞으로 그래서 이 병에 있는 이거는 무료로 주장합니다 아까 그거 나왔잖아요 주체불일치 그래서 보세요 아까 주체불일치는 그렇게 했어요 계약은 갑과 의리했고 등기가 병으로 잘못 올라갔습니다 그랬죠 여기는 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매매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갑이 주장한 거예요 자 들어서 오세요 판례가 이렇게 납니다 판례가 자 판례가 좀 기니까 한번 들으세요 그냥 판례가 첫 번째 중간 생리학 등기는 이렇게요 원칙은 무효다 원칙은 제가 그랬어요 왜 무효일까요? 원래 등기부에는요 권리 전가증이 다 나와야 돼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부에 누가 없어졌다? 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원칙은 무효다 결론이 아니에요 원칙은 무효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삼자 합의가 있을 때 그때는 유하다 삼자 합의가 뭐예요? 갑을 병 세지 모자 합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갑이 뭐라 그래? 안 했다 보태야지 또 나와요 또는 순차적 합의도 유하다 순차적 합의는 뭐예요? 그렇죠? 갑과 의리 합의하고 을과 병의 합의하고 그때는 유하다 이 갑이 뭐라 그래? 안 했다 보태야지 또 나와요 좋다 그럼 이제 이 합의는 합의는 명시적 합의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자 묵시적 합의가 뭐예요? 가만히 안 해 침묵 뭐 했는데? 그렇지? 빙기학서 여기다가 다른 사람 쓸 거 알았지? 그 소리예요 그때 이 갑이 뭐라 그래? 몰랐다 또 버텨야지 자 보세요 이 법학의 생명은 논리예요 논리 여기까지는 딱 맞아요 보세요 원칙은 무효죠 그런데 삼자 합의나 순차 합의는 유하고 합의는 명시적 묵시적 둘 다 하나 딱 나와요 딱 맞아요 그런데 이 갑이요 하도 버텨요 법은 할 말이 없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와 좋다 그럼 이제 합의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놔요 없다 할지라도 등기되어 있으면 유효하다 여보세요 왜 등기되어 있으면 유효해요 자 보세요 우리 생일이 그렇게 편합니다 자 갑과 을이 여기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흔히 사회에서 볼 때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소절을 누구로 봐줘요 사회에서 볼 때는 울로 봐주죠 또 을가병이 또 뭐 했어요 매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가 이제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쭉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자 중간 생략 등기 무슨 뜻 중간이 생략된 등기 이렇게 그래서 사건 아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흐름 한번 쭉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쓰지 말고 책에 있어요 효력 파티 다 자 보세요 다시 이렇게 다시요 첫 번째 이거 보세요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은 무효예요 근데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원칙은 무효다 자 그런데 3자 합의나 순차의 합의에서는 그때는 유효하고 또 합의는 이제 명시적 묵시적 둘 다 가능하고 자 그런데 그 다음 합의가 없다 할지라도 나와요 없다 할지라도 등기 되어 있으면 유효하다 왜 유효? 실체 관계에 부합하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그래서 이 판례를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사건만 들어보시되 이걸 막 판례를 아직 외우시거나 그러시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됐고 첫 번째요 이게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불러요 하나 첫 번째고 그 책에서 이제 379 판례 있죠 밑에 휴력 곱 박스가 판례 내용이에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 됐고 다음 장 가보세요 다음 장 가서 이제 두 번째는 모두 생략 등기예요 또 오세요 자 모두 생략 무슨 뜻 모두 다 노노노 모두 두 자가 머리 두 자 등기 비해 머리 부분이 생략된 등기예요 머리 부분 자 보세요 사건 이거 아까 제가 한번 얼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이번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 신축하면 갑은 보세요 보존등기해야 소유자 안해도 소유자 안해도 소유자예요 이게 원시지득 소유자예요 자 근데 그 후에 그럼 갑과 을이요 자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보세요 그럼 을이란 사람이 이제 건물을 처분할 거예요 처분하려면 갑은 원칙은 무슨 등기야 돼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해야죠 근데 갑이요 끝끝내 등기 안 해요 자기 명의로 자 을한테 딱 그러죠 매매계약 체결하고 니가 꼭 등기해라 그래서 이제 을이 가서 뭐 했다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했어요 이게 그거예요 그럼 봐요 등기부에 누가 없어졌어요 갑 그래서 여기가 모두 생략등기라고 뭔가 하면 원칙은 보세요 원칙은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소유권 이전돼야죠 등기부에 누가 없어졌다 갑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을명의 소유권 보존 이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자 잘 들으세요 아까 얘기했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 말 나왔죠 그럼 봐요 갑과 을사이에 법률행이 있어요 없어요 법률행이 있잖아 뭐 있어 매매 있잖아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 말이에요 팔려갖고 그렇게나 봐 무슨 무슨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이렇게 그럼 이거 따져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법률행이 있다 없다 찾아보고 등기 찾아보고 그럼 일치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잘 들으세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등기는 유효을 했죠 자 근데 보세요 이걸 원칙은 하면 되어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자 잘 들으세요 팔려가 이렇게 나와요 모두 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등기는 유효다 등기는 자 보세요 여기서 나중에 매매가 발각이 돼가지고요 AB가 갑과 의리 세법상 추징당하는 거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등기는 유효 라고 그러니까 이거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나중에 발각되면 어떡해 세법상 추징당하는 거 그럼 별개 문제라고 없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팔려갖고 그냥 와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무슨 무슨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등기는 유효다 다 유효 아니에요 세포상 추징은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명칭이 돼요 여기 이렇게 불러요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자 모두 자 무슨 뜻? 머리 부분이 생략된 등기라고 이렇게 모두 다가 아니에요 그럼 또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다른 원인 자 이 원인이 뭔가 하면 등기 원인 등기 원인 기억나요? 아까 했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의리다 아버지 아들한테 토지를 증여합니다 증여세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보세요 갑걸이요 원래 증여인데 계약서를 뭐로 적어요? 매매로 적어요 매매로 적어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보세요 실제 원인은 뭐고? 증여 계약서를 뭐로 적었다? 매매 여기서 보세요 매매로 기재한 의뢰등기 요거 요 등기는 자 유효다 무효다 자 보세요 자 매매든 증여든 법률행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을 앞으로 등기 있죠 그럼 여기서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그 말이지 자 다시 자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므로 등기는 유하다 자 보세요 다 이유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증여가 발각이 돼가지고요 갑걸이 세포사람 추징당할 수 있죠 요거는 없어져요? 이건 별개 문제야 변론으로 하고 등기는 유하다 그 문제야 자 보세요 아버지한테 토지 증여도 되어야 한대요? 증여하고 매매로 적어도 되어야 한대요? 못해요 근데 이제 추징당하는 거는 그건 별개 문제라고 그래서 등기는 유효 그래서 그 3번에 있어요 실제와 다른 원인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또 이제 무효등기 유효 자 보세요 다시요 자 무효등기 유효은 무슨 뜻? 유효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금 쓴다 그 말이죠? 이거예요 무효로 된 등기를 다시금 쓰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무효등기 유효이에요 여긴 또 이제 두개로 잘라요 자 다시 보세요 한개는 요렇게 불러 표제부 유효 두번째는 갑구울구 권리등기 유효 자 또 사건 기억하세요 사건 자 첫번째 표제부 유효 보세요 표제부 유효은 요렇게 표현합니다 자 갑의 건물이에요 갑이 이제 등기 해놨어요 소유금이 해놨고 인정됐고 근데 그 후에 갑의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 턱 없어졌어요 갑은 이제 무슨 등기 해야죠?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했으니까 멸실등기 해야지 근데 문제는 갑이 멸실등기를 해요? 안해요? 안해요 안하고요 나중에 여기다가 옛날과 똑같은 건물을 또 져요 똑같은 건물 딱 짓고 옛날 등기부 그냥 쓰자 그럽니다 그건 문제예요 지금 만들어진 노란 건물은 옛날에 하얀 건물과 똑같은 건물 별개 건물 별개 건물이죠 옛날 등기부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가 표제부 유효이에요 보세요 이게 지금 외관이 같은 거지 동일성은 별개 문제죠 그래서 표제부 유효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요거는 절대 무효 절대 무효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또 이제 갑굴구 유효 또는 다른 말로 걸리등기 유효이라 불러요 걸리등기 걸리등기 보시고 시판 한번 보세요 사건 잘 좀 들어보셔야 돼 자 요 사건도 이제 즐겨뜨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고 이렇게 할게요 이제 갑이 자 을로부터 돈을 1억을 빌려왔어요 1억 빌려오고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 그럼 이제 갑이란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그쵸 을은 뭐다 저당권자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자 갑이 을에게 1억을 변제합니다 자 변제하면 자 의리등기 요거는 말소등기를 해야 무효 안해도 무효 변제했으니까 원인 소멸했잖아요 안했으니까 이제 원인 소멸했으니까 등기는 당연히 무효죠 아직 말소등기 안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근데 그 후에 갑이 돈이 또 필요해요 1억을 또 빌려왔어요 1억을 다시 빌렸다 그럼 그때 이제 의리그리겠죠 야 그냥 등기하지 말고 옛날 등기 쓰자 그래요 돼요 안 돼요 퇴 어차피 을밖에 없잖아 다른 사람은 없죠 이따는 허용해줘요 어차피 똑같은 저당권이니까 요게 이제 권리등기 이용입니다 그게 불러 갑굴구이요 이게 이제 되고 이게 이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더 자 갑이 을한테 1번 저당권 설정 1번 저당권 설정의 거 그거 이제 갑이 병한테 다시 이제 병한테 가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 저당권 설정 1번 2번이죠 자 근데 거기에요 갑이 을에게 변제합니다 자 변제를 딱 하면 을의 등기 요거는 자 변제했으니까 말소등기를 해야 무효 안해도 무효 변제했으니까 안해도 무효죠 무효에요 자 무효인데 무효는 병의 등기는 순위가기 2번이죠 실제는 어떻게 돼요 1번으로 승진했죠 올라갔어요 근데 그 후에 갑이 을에게서 1억을 또 빌려옵니다 이렇게 을이 딱 그러겠죠 자 우리 옛날 등기 요거 그냥 쓰자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자 되살렸으면 병의 등기 어떻게 돼요 순위가 밀리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권리 등기 용인데 요거는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하세요 요 병을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이해관계인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권리 등기 용은 언제만 인정한다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그것만 인정합니다 다 되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자 요거 지금 이게 다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민법 판례들이에요 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제목 있죠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오케이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들은 이렇게 하세요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요건 나중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외워져요 왠가 하면 이 판례들이 나중에요 민법 시간에 또 중사법 시간에 다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법 중사법 등기법 세 과목 공통되는 판례들이에요 나중에 가면 막 지겨서 외워져요 또 나왔어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요 자 잠깐 잠깐 주세요 수업 시간에다가 외우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왠가 하면 지금은 이제 지금은 공부 시작하는 초기 단계죠 초기기 때문에요 의욕이 막 넘치세요 아침마다 눈뜬 막 개그 세워요 내 그날 수업은 기필고 다 외우고 말리라 진짜 외워요 진짜로 막 진짜 그런 분들 있어요 근데 뭔가면요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어제 공부한 게 기억이 나요 안나요 안나 근데 그게 누구나 똑같아 다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이게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지겨워서 이제 외워지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세요 우리 좀 전에 그거 나왔죠 법률행위와 등기와 불일치한다 질적 양쪽 나왔잖아요 그거 다 판례들이에요 1교시에는 다 판례들이에요 1교시 내용도 다 판례죠 그래서 이제 이 판례가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주 민법 시간에 또 똑같이 나올 거예요 반복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자 그럼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1장 파트예요 1장이니까 자 다시 보세요 자 1장은 크게 5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등기의 의 두 번째가 등기의 종류 세 번째가 등기의 대상 네 번째가 등기 효력 지금 나온 게 등기 유효권입니다 5가지인데 자 우리 좀 특징은 뭔가요 요거 묶어서 보통요 우리 등기법에는 보통 1개 내지 2개 나와요 책에 많이 출제한 이유는 줄었어요 왠 가면 지금 나온 등기 효력 파트 있죠 그 유효권 파트가 민법션에 나와요 뭐 봐요 출제위원들이요 민법에 냈으니까 등기 또 낼 이유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지만 등기 종류나 대상 파트는 꼭 보셔야죠 종료하시고 그 다음 381을 가보세요 2장 2장의 타이틀이에요 등기의 기간과 그 설비 이 파트에는 내용이 3개 있습니다 책 좀 약간 보시고 첫 번째 등기 기간이 뭘까요 등기의 기간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등기소가 되겠죠 그럼 이제 설비인데 등기소에 있는 공무원 뭐라 불러요 등기관 그러겠죠 또 이제 등기소에 있는 장부 등기부 나오겠지 여기는 3개 나와요 그래서 3개인데 등기소 등기간 등기부 3개입니다 3개고 우리 시험은 우리 시험은요 이게 시험 나와요 등기부에 관한 거 이렇게 할게요 앞에서 이제 등기소 등기간은요 별도로 필기는 안 하고요 그냥 책 좀 잠깐 보세요 책에 줄만 쭉 거볼게 자 보시고 자 일단 등기소 자 등기소는 이렇게 하세요 외우지 마시고 이거 안 들어보면 돼요 등기소 그러면 이렇게 하죠 등기사물을 처리하는 국가기간 충분하죠 외우지 마시고 자 첫 번째 책 하세요 관할 등기소라는 말 관할이라는 말 자 2번에 있습니다 등기소의 관할 자 보시고 거기 밑에 볼게요 자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자 줄그세요 부동산 수지지를 관할하는 꼭 그 말이 와야 돼요 부동산 수지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자 뭔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등기소가요 지금 제가 얼핏 보기로는요 지금 한 130 몇 개쯤 있어요 여기다 외울 수 필요 없고 자 어떻게 보세요 한 개의 등기소가 전국을 관할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나눠주고 이 관할은 대부분 그거 따라가요 시군구 단위로 따라갑니다 밑에 체크해 놓으세요 시군구 단위다 그 다음 주는 이제 시군구 단위 이렇게 자 현재요 안 보세요 서울은 주로 구단위가 많고요 서울 서울은 근데 체형이 좀 바뀌어 가지고요 한 개의 등기소가요 여러 개의 구를 관할합니다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따로 다 있었어요 좀 인력남이 심하기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개의 등기소가 여러 개의 등기소 구를 관할합니다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이 관할은 원칙은 뭐에 따른다 시군구 단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고 그 다음 2번 관할 등기소 지정 줄 중간으로 오세요 조금 특이한 단어예요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등기소 관할은 시군구 단위입니다 그랬죠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요 갑자기요 관할 등수를 지정한대요 지금 이게 좀 문제되는 사항이에요 왠가 하면 지금 시군구 행정기관이 벌써 정해져 있죠 이걸 사기 자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예를 이렇게 들게요 자 보세요 자 쉬운 얘가 뭔가 하면 여기에요 이제 이쪽은 안산시 자 안산은요 자 구가 두 개 있거든요 뭐 단원구 상롱구 근데요 안산 한 개 등기소에요 안산시 등기소 이렇게 또 이제 안양시 있죠 안양시도 구가 두 개 있어요 만안구와 동안구 근데 여기도 그냥 시 등기소에요 자 그럼 보세요 안산에 있는 부동산은 토지는 어느 등기소 관할 안산 시 등기소 안양에 있는 부동산은 안양 시 등기소 그럼 뭔가 하면 토지는 벌써 관할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문제 보세요 이제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안산과 안양에 걸쳐서 땅을 갖고 있어요 토지를 이렇게 자 이제 갑의 토지에요 요거는요 일필지에요 이필지에요 일 이 이필지지 안산과 안양은 동이 틀리잖아요 지본부여 지역이 그러니까 별개 토지죠 토지는 따로에요 그래서 이제 요 토지는 어느 등기소 관할 안산시 등기소 요 토지는 안양시 등기소 관할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다가 갑이요 자기 토지에 건물졌어요 요렇게 안산과 그냥 걸치게 한계 건물이죠 그럼 요걸 잘라서 등기를 따로따로 해야 돼요 한군데로 몰아줘야 돼요 그때까지 지정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관할의 지정은요 딱 두 단어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거기 부동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엄밀히 말하면 건물만 가르쳐요 건물만 토지는 관련이 없어요 건물만이 다 채워가지고 곧 다음 주에 체크하세요 상급법원장 상급법원장이 누구냐 필요없어요 그냥 구경하시면 돼 요거는 그냥 시험 나오면 그냥 용어 뜬 정도 안시면 되고 세부사항은 필요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교육할게요 관할 등기소 지정 딱 두 단어예요 첫 번째 토지 건물에서 뭐만 건물만이고 지정권자는 누구다 상급법원의 장 세부사항까지는 필요없습니다 그럼 3번 관할의 변경 또 보세요 관할의 변경은 뭐예요 관할이 바뀌었다고 자 이거 어때요 보세요 이번에 안산시의 일부를 잘라서 요만큼을 안양으로 편시켜요 그럼 보세요 요 부동산은 원래는 어느 등기소 관할 안산시 등기소 행정국이 바뀌었죠 누가 관할한다 안양시 등기소 그게 관할의 변경 어려운 거 아니죠 변경된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 등기사무의 위임 그것도 이제 줄만 걸을게요 앞에 갓날등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라여금 등기사무를 다루게 하는 것 이렇게 다음 주차에 가세요 대법원장이 지정합니다 대법원장이 이렇게 하면 돼 대법원장 명칭 한번 들어보세요 등기사무의 위임 그리고 현재 등기사무의 위임은 거의 없어요 됐고 다음 5번에 이제 등기사무의 정지 또 등기사무 정지는 뭘까요 말 그대로지 등기사무를 스톱시키는 거 전쟁이 발생했다 그럼 등기관이 등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때 이제 등기사무를 스톱시킨다 그 말이지 그리고 좋은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도요 코로나 확진자가 등기소 왔다 갔다 그럼 등기소 어떻게 해야 돼요 폐쇄해야죠 그때 정지해요 그래서 줄건어세요 자 보시면 그 중간에 그 사물을 정지해야지 안일할 수 없는 사고 발생했을 때 보시면 되고 고이죠 지정권자가 누구다 대법원장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런 용어들 그냥 읽어보는 거지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등기관이고 등기관은 하나 재밌는 거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등기관 그러면 정의를 뭐라 할까요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 그 자만 등기관이에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 됐고 하나 체크하세요 여기 자 두 번째 줄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 지원장이 지정합니다 이렇게 읽죠 등기관 지정권자는 누구?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자 그 시험 한 번 나왔어요 옛날에 옛날 시험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등기관 지정권자는 대법원장이다 X 누구?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자 됐고 그 다음 이제 그 2번에 별표 붙어 있죠 그 줄 중 그세요 별 등기관의 업무 처리의 제한 자 집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어때요 이제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하려고요 등기소를 딱 갔어요 그래서 등기를 신청하려고 딱 봤더니 이 등기관이요 이 갑에 이혼한 남편이 등기관이야 이혼한 남편이 그럼 얘요 갑에 등기 잘 해줄까 안 해줄까요 딱 같은 게 그 인간이야 한마디 해야지 뭐라 그래 야 너 말고 딴 애오라 그래 시켜야죠 그게 뭐다? 그게 업무 처리 제한이에요 법원은 원래 모든 걸 다 대비하잖아요 이렇게 밑에 줄 끌게요 거기서 2번째 까지 2번에 2번 2번에 2번에 동그라미 1번 등기관은 그 다음 줄 그세요 자기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이 등기 신청인일 때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을 등기한 성년자로서 배우자 등이 아닌 자 이상 첨예가 없으면 등기할 수 없다 딱 자르고 그 다음 줄 그세요 그 뒤에 또 줄 그어야 돼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갔다 이 끝난 후가 뭐예요 이게 이유란 경우에요 근데 처음 나왔었어요 이렇게 나왔어 등기관에 업무 처리 제한 사유는 현재 친족인 자의 하나 한다 X 뭐가 있다 관계가 끝난 후가 있잖아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럼 다시요 자 이제 딱 갔더니 그 인간이 딱 앉아있어요 너 말고 따내어라 그래 시켰죠 그랬더니요 애석하게도요 이 등기소에서 등기한들이요 다 휴가를 가버렸어요 얘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얘를 빼고 나면 등기할 수가 없죠 그때는요 이 지역에서 소유권 등기한 성년자 2인 이상 이렇게요 참여가 있으면 등기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참여 조서라 불러요 보세요 이제 그 다음 2번에 있어요 등기안에 등기를 하는 경우 줄 그세요 참여 조서를 작성 참여 조서를 작성한다 보시면 되고 딱 그만큼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보세요 등기안에 업무 처리 제한 사유 있죠 자기 배우자 또 하나가 사촌 이내의 친족 자 보세요 사촌 이내의 친족이죠 사촌이 등기하러 왔어요 그럼 등기야 얘가요 등기를요 잘해줄까요 안해줄까요 진짜 잘해줘 사촌이 땅 사면 그걸 잘 안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얘 빼라 그 소리예요 말한다 그래 내가 잘해줄게 뭘 잘해줘 잘해주기는 그래서 이제 다시 제한 사유 첫 번째 자기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그 다음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갔다 보시면 되요 그래서 느낌이 이제 뭐 그거 정도는 그냥 시험 바라 하시면 지문 한 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단독 문제는 아니고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 등기소 등기안 파트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어차피 시험은 요게 시험 나와요 등기부에 관한 거 보시고 시판을 먼저 보세요 앞으로 등기부 나오면 떠올리세요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 물적 편성주의다 다시 물적 편성주의 무슨 뜻 물적 물건 물건별로 등기부를 따로 둬야죠 우리 이렇게 불러요 일부동산 일등기기록 다시 물적 편성주의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일부동산 일등기기록 됐고 떠나보세요 여기서 이제 일등기기록 그랬습니다 자 주의하세요 우리 이거 지난주 수업에 그렇게 나왔어요 지난주 수업에 앞으로 좀 이제 용어를 구분하셔야 돼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정확하게요 내 토지나 내 건물은 등기기록이 있습니다 등기기록 그리고 등기기록을 묶어놓은 세트가 등기부예요 의미가 약간 달라졌어요 다시 내 토지나 내 건물은 뭐가 있고 등기기록이 있고 그 등기기록을 묶은 세트가 뭐다 그게 등기부예요 표정이 또 이상해졌어 갑자기 기분 나빠졌어 자 앞으로 와서 확인 366 366 366 가보시고 거기 용어정이 있죠 용어정이 보세요 첫 번째 박스 1번 366 1번 등기부란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지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편성한 것이죠 그 말이 하나고 3번 보세요 3번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1개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1필의 토지 1개 건물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내 토지나 내 건물은 뭐가 있고 등기기록이 있고 그 등기기록을 묶은 세트가 뭐다 그게 등기부예요 의미가 약간 바뀌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물첩 편성주의는 뭐라 부른다 1부동산 1등기기록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오시고 383 한 번 더 1등기기록 나왔죠 이거는 한 장이 아니에요 1등기기록은 3개 부분이죠 등기부절 앞부분이 뭐다 그렇지 제일 앞에가 이제 표제부하죠 그 다음에 갚고 그 다음에 을구 요게 이제 묶어서 1등기기록이에요 한 장이 아니에요 아시고 한 번 더 자 표제부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을 등기해요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서 갚고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게 이제 가장 기본사항이죠 요거 책에 줄준거 볼게요 자 383 3번에 3번 보세요 등기기록의 편성 1번째 할까 하세요 물첩 편성주의다 다른 말로 이제 뭐라 부른다 1부동산 1등기기록 이렇게 부르고 구분거 좀 이따 다시 볼게요 밑에 3번 보세요 3번 2번에 갚고 갚고에는 뭘 기록한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ㄷ번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됐고 밑에 줄준거 놓으세요 박스 그 다음 칸 부동산 고유번호라고 자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지적업 시간에 그거 나왔죠 토지 고유번호라는 말 그거랑 달라요 그거랑 달라요 그래서 뭔가는 우리가 지적업 시간에는 토지 고유번호 그랬구요 요거는 부동산 고유번호에요 요거는 뭔가 하면 등기소가 붙인 번호에요 별개 번호에요 명칭 들어보세요 부동산 고유번호라고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장 가서 이제 표제부 갚고을 거 밀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이제 옆에 가보세요 385 요게 이제 토지 등기부에요 385 자 뽑아놨습니다 자 이제 그 등기부 한번 볼게요 등기부 양식을 자 토지 등기 기록되어 있죠 찾았어요 자 그 밑에 토지라고 쓰여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0번지 그 끝에 고유번호 와있죠 고유번호 줄준거 놓으세요 이렇게 고유번호 표제부 꼭대기 고유번호 딱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자 표제부 줄그시고 자 표제부 옆에 가로치고 뭐라 쓰여있다 자 표제부 옆에 가로치고 토지 표시라고 되있잖아요 그래서 표제부에는 어떤 상황을 기록해요 요거는 토지 등기부니까 토지에 표셔야 되는거지 자 밑에 보세요 자 표시번호 1번 접수 2000년 1월 15일 소재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0번지 지목은 대 면적은 359제곱미터 그럼 봐요 지금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죠 그럼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을 적어놨어요 토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런거 확인해보는거에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자 값구 보세요 값구 값구라도 쓰여있고 옆에 가로치고 뭐라 쓰여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자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접수 접수 2010년 5월 7일 5,762호 등기원인 5월 6일 매매 그럼죠 5월 6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월 7일날 등기 들어왔네요 그럼 이제 소유자 적었고 소유자에 뭐 적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그거 적어놨죠 그거 확인하는거죠 밑에 보세요 을구 자 을구 옆에 가로치고 뭐라 적었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근지당권 설정 자 이렇게 하세요 등기 목적이 각종 등기 제목 접수 2012년 10월 10월 4일 뭐 7만 3천 3백 3십 3호 등기원인은 10월 3일 설정 계약 10월 3일을 계약하고 바로 등기 들어왔고 그 다음 또 이렇게 하세요 지금 제목이 근지당권이죠 그 똥라이 채워 놓으세요 근지당권요 채권 채극하고요 채권 채고의 그리고 채무자를 적어줘야 돼요 두개 똥갈비 이렇게 쳐 놓으세요 근지당권은 채권 채교육과 채무자 적었고 여기서 이제 근지당권자 우리은행 쓰여 있죠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등기기록 자 기어세요 1등기기록은 한 장이 아니고 한 세트예요 제 앞에 뭐가 있고 표제부 표제부에는 어떤 상을 등기하고 부동산의 표시 표시 값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거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됐고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뭔가 하면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는 등기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 좀 보셔야 돼 자 지판 보시고 지판 먼저 보세요 자 이제 구분건물 우리가 아파트를 이제 구분건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구분건물도요 1부동산 1등기록을 지키고 있어요 이거 체크해야 돼요 앞장 가세요 앞장 383 거기 양가로 이번에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돼 있죠 자 체크하세요 동원 1번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자 줄기세요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1동 건물 전체입니다 그 다음 2번 자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의 경우 표제부 및 각구는 자 그럼 줄기세요 1동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둔다 자 지판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거 이제 의미하셔야 돼 자 사건 한번 들어봅니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했죠 아파트는 딱 가보면 101동이 하나의 건물이죠 우리는요 101동 전체에 대해서 1등기기록을 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둬야죠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럼 잘 봐요 이제 뭔가 하면 지금 101동이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럼 이제 101동 등기기록 제일 앞장은 무슨 장 표제부예요 이거는 1동 건물의 표제부예요 101동 전체에 대해서 자 그 다음 101동의 각구는 둘까요 말까요 자 보세요 누가 오든이도 잘난 척을 또 입어해 나 이번에 아파트 한 동 샀다 이래 아파트 한 동 샀다 자 들어봤어요 못 들어왔죠 그럼 보세요 그럼 101동 이거는 개인의 소유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면 101동 갚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갚구가 없으니까 울구도 없는 거지 그럼 자 보세요 101동은 뭐만 있는 거예요 101동 표제부 하나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101호가 이제 하나의 건물이죠 101호에 뭐 표제부 갚굴과야죠 101호에 표제부 갚구 울구 또 102호 102호가 하나의 건물이죠 102호에 뭐 표제부 갚굴구 오케이 이걸 다 이제 보세요 다 이어서 여기가 이제 502호예요 502호에 뭐 표제부 갚굴구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를 다 묶어서 여기가 1등기 기록이라고 이렇게 자 또 1등기 기록은 한 장이 아니죠 한 세트야 세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분 건물의 경우에도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지켜지고 이따가 된다고 됐죠 그래서 주의 1등기 기록은 한 장이 아니에요 뭐다 한 세트야 세트 이렇게 이제 여기 한 개 등기부 또 한 번 더 그럼 제가 여기 101호 소유자예요 그럼 여기 101호에 뭐 있죠 101호에 표제부 갚굴구 있겠죠 자 부세금 내가요 이제 101호 소유자예요 제가 101호에 등기부 등본을 떼문 그때는 보세요 이거 다 줘요 뭐 줘요 101호는 아니야 보세요 어차피 101호 얘도요 101동에 한 부분이죠 그때는요 101동 표제부 하나 요거라 101호에 표제부 갚굴구 요거를 줘요 요거를 요기가 또 요기가 또 1등기 기록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보세요 구분건문은요 1부동산 1등기록 거잖아요 의미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자 등기부 구성을 볼 때는 전체를 다 가르쳐서 1등기 기록이에요 또 여기서 이제 301호 소유자가 301호에 등기부 등본을 뗄 때는 그때는 몇 개의 부분을 준다 4개를 준다 이게 101동 표제부 하나 101동에 33001호에 표제부 갚구 울구 요게 1등기 기록 근데 중요한 건가 하면 구분건물은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렇게 와야 돼 구분건물의 경우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지켜지고 이따가 와야 돼요 그것도 이제 자 고개 드시고 이제 어려운 거 하나 그럼 이제 봐요 그럼 여기 이렇게 했어요 지금 4개 부분을 줘야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자 301호의 등기부 한문 제일 첫 번째가 이거예요 1동 건물의 표제부 101동 전체 그럼 두 번째가 구분건물의 표제부 301호 거 그 다음에 갚구와 을구예요 요게 묶어서 여기가 1등기 기록이에요 근데 이제 또 있어 애석하게도 자 고개 들고 하자 끝났어 자 우리가 보세요 좀 이제 토지 등기부는 표제부에 별거 없었죠 근데 구분건물은 달라요 구분건물은요 이렇게 아래 위로 잘라서 다른 내용을 적어줘요 이렇게 요거 확인해야 돼요 자 이제 책 볼게요 자 줄은 좀 이따 긋고 자 그 다음 이제 386 가보세요 386 자 제목줄 읽으세요 1동 건물 표제부라고 돼 있죠 101동 표제부예요 밑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0의 1 고유번호 딱 나와있죠 고유번호에 쓰여있습니다 자 밑에 체크하세요 표제부 가로측 옆에 뭐라 쓰여있다 1동 건물의 표시예요 그 체크할 때 제목 제목 줄 그세요 1동 건물의 표시 밑에 보니까 표시번호 1번 접수는 2004년 10월 7일 소재와 지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0의 1 왜 1필지 땡땡아파트 101동 이게 이제 자 줄 그세요 땡땡아파트 101동 거예요 건물 내역은 철근 콩크리트초 슬라브 지붕 5층 아파트 각지면적 쫙 이게 이제 101동 전체예요 그리고 그 밑에 칸 가로측이 뭐라 쓰여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체크하고 아주 중요해요 빨간색으로 딱 칠해 놓으세요 제목이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1번 소재지번은 1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0의 1 지목원대 면적은 5천 2점 도곡동 100의 2 지목원대 면적은 만 자 보세요 그러면 아파트 부지가 지금 몇 필지예요? 이렇게 두 필지예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0의 1 하나 도곡동 100의 2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거예요 자 보세요 강남구 도곡동 100의 1 요거 요 토지는 1번이라 딱 쓰고 도곡동 100의 2는 2번이라 쓰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1, 2 나와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 1, 2를 묶어 놓으시고요 하나 적어 놓으세요 토지의 토지의 일련번호라 불러요 토지의 일련번호 이렇게 토지의 일련번호 앞으로 도곡동 100의 1은 몇 번이라 쓰고 1번이라 쓰고 도곡동 100의 2는 몇 번이라 쓴다? 2번이라 쓴다 묶어서 얘기해야지 토지의 일련번호 이렇게 제목을 좀 알아야 돼 됐고 밑에 보세요 구분건물의 표제부 체크하고 제목 표제부 옆에 가로치고 뭐라 쓰여있다?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즐기세요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1번 접수는 2004년 10월 7일 건물번호는 1층 101호 요거죠 땡땡 아파트 101동 101호 그 말입니다 건물내역은 철근 콘크리트죠 51.67 되어있고 그 다음 칸 가로 속에 뭐라 쓰여있다? 응?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그것도 줄기세요 빨간색으로 딱 줄기세요 표시번호 1번 대지권 종류에 1.2 되어있죠? 1.2 동그라미 1.2가 뭐다? 그게 토지 일련번호예요 일련번호 1번은 1번은 뭘 가르친다? 도곡동 100의 1 2번은 뭐다? 도곡동 100의 2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옆에 소유권 대지권 쓰여있고 대지권 비율이 들어와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치? 한번 보셨고 자 이 중에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 등길 다 떼봤지? 왜 안 떼봐? 왜? 문제 이거예요 뭔가요 아파트 살고 계신데요 등길 본바가 없어지고 뭐가 뭔지 모른데 이거 떼도 돼서 지금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고 지금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자 1동 건물 표제부죠? 위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봐 제목 제목이 1동 건물 표제부니까 위에는 뭐가 들어왔다? 1동 건물이지 101동 전세 전세가 다 들어온 거지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아파트 부지 아파트 부지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 다음은 이제 구분 건물 표제부예요 300이로 표제부예요 자 위에는 무슨 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300이로 적어줘야지 내꺼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표시 그럼 보세요 내가요 아파트를 여기서 아파트를 301으로 사면 302만 사요? 토지부 같이 사요 같이 사야지 그래서 아파트는 특징이 301호 건물과 토지부를 묶어놨어요 자 이게 뭐라고? 이게 대지권이라고 대지권 그래서 이게 대지권의 표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밑에 거 두 개 자 1동 건물 표제부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거 한번 들어봐야지 이렇게 또 이제 구분 건물의 표제부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표시 이거 들어봐야지 이거 책 줄글게요 앞에 정리해놨어요 앞으로 가보세요 384 384 거기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줄그세요 구분 건물의 등기기록 체크하고 기업번 줄그세요 1동 건물 표제부 알아야 돼 제목 옆에 줄그세요 윗부분은 뭐다? 1동 건물의 표시 아랫부분은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오늘은 이렇게 하세요 명칭 한번 들어보셔야 돼 자 다시요 1동 건물 표제부 밑에가 무슨 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 이제 딱 대보면 아파트 부지를 쭉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 부지를 됐고 그 다음 니은번 구분 건물의 표제부 윗부분은 줄그세요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그럼 또 체크하세요 아랫부분 아랫부분은 뭐다?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명칭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결론은 요거 자 결론은 요거 자 결론은 요거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의 경우에 1부동산 1등기기록은 지킨다 안 지킨다?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구분 건물은 1등기록이 의미가 두 가지예요 전체를 가르칠 수도 있고 요걸 가르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구분 건물은 어떻게 나오든지 1부동산 1등기록은 지켜지고 있다가 돼야 돼 됐고 또 중요한 건 1등기기록은 한 장이 아니고 한 세트라고 세트 이렇게 또 이제 중요한 거 여기 1동건물 표제부 위에는 무슨 칸? 1동건물의 표시 101동 전체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명칭 봐야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구분건물 표제부 위에는 뭐고?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표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두 개의 명칭 정확히 읽어보시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2장 파트는 등기록이 특히 중요하고요 대부분은 요게 포인트예요 구분건물의 등기록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셨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3장 볼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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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